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작업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찾기 참조 예제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다가 사원코드와 그 다음 사원코드 아래쪽에 있는 부서 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원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부서 코드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부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사원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원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값을 가지고 코드표에 가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 찾을 값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부서 코드에 가서 부서 코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원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부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학점 기준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평균을 찾고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hlookup 이라고 입력하시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을 값은 조금 전에 average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학점 기준표입니다. 학점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할 때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서 평균을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추류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학점 기준표에서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요. a18세부터 a27세레는 1,2,3,4의 일련번호를 표시하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1,2,3,4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a18세레에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row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하신 다음에 enter 누르시면 현재 행의 번호가 18번째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17이라고 입력하시면 숫자 1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현재 행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17을 한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b17세레에 갖다 놓으시고요. 7월, 8월, 9월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column column 이란 함수가 있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enter 눌렀을 때 현재 행의 번호는 열의 번호는 2라고 표시가 되고요. 7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더하기 5를 하신 다음에 7월로 표시할 거니까 n%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월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누르시면 7월, 8월, 9월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표 4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와 그 다음에 hlookup 함수를 통해서 부산에서 목표의 요금을 cbus 요금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주실 거고요. 참조하는 표 그 다음 행과 열에 교차하는데 행의 번호와 열의 번호는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부산이면 세 번째고요. 목표는 네 번째입니다. 3행에 네 번째 열 해서 15,000원이란 값이 구해지겠네요. 현재 표의 세 번째 행에 가서 네 번째 현재 표에서 목표는 출발지가 부산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에 가서 그 다음 도착지가 목표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교차하는 부분인 여기 15,000원의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할까요? hlookup부터 갈까요? hlookup 등호 입력하시고 hlookup 네 그 다음 부산에 대한 정보를 찾겠습니다. 라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부산이 있는 f28세 그 다음 참조하는 표 지역 코드표에 가시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첫 행에 가서 부산을 찾고 두 번째 행에서 2를 가져오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 숫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라고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부산은 현재 표의 3이라는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포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등호 다음에 인덱스 인덱스는 어레이 첫 번째 참조하는 표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드래그만 하시고요. 행의 위치는 출발지가 있는 부산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가 있는 열의 위치도 h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함수사비 그 다음 찾을 값은 우리가 지가 아닌 지일까요? 지금 제 화면에서는 좀 가려졌는데 h28셀을 선택하시고 h28셀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지역 코드표에 가서 그 다음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작성하는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지금 제가 화면이 좀 확대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h28셀이 아니라 g28셀인데 h28셀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작성하실 수 있고요. f20 네 교재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 저랑 실습한 게 살짝 다르다. 어떤 게 다를까 하고 봤더니요. 부산하고 목포를 찾으실 데이터를 부산하고 목포를 찾으실 데이터를 저는 바로 왼쪽에 있는 출발지와 그 다음에 도착지를 사용했는데 교재에서는 출발지를 여기 부산이 있는 f20 셀을 이용해서 동일합니다. 부산이라는 글자를 넣어주는 거 f20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라는 데이터는 위쪽에 있는 j17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교재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는 왼쪽에 부산 목포를 참조한 거고요. 교재는 표에 가서 행해 부산 열해 목포 이렇게 계산이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하고 둘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여러분이 작성된 실습한 결과와 그 다음에 여러분 실습한 내용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기 참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